이런 예술적인 샴페인은 어떻게 제 나름대로 풀어볼까 생각하다가 제가 기존에 해왔던 작업 중에 족자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아네몬의 우리 페르즈에 나온 이런 꽃의 모티브를 직접 제 옷에다가 어떻게 보면 동서양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페르즈에 밑 마이 레스테더스 칸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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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루엣 아니면 그런 춤추는 모습? 그런 느낌을 해요. 우리가 항상 꿈꿔왔던 어떤 그런 꿈속에서 보았던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 항상 우리가 꿈꾸면서 나는 이러한 장소에서 이러한 느낌에 혹은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표현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